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떤 상황으로 이어질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경기 주기 속에서 반복적인 희생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호황은 우리에게 쓸모없는 교훈만 줍니다. 투자는 쉬운 것이고, 당신은 투자의 비밀을 알고 있으며, 리스크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가장 값진 교훈은 불황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주기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하워드 막스가 지은 투자에 대한 생각입니다. 하워드 막스는 약 200조 원을 굴리는 오크트리 캐피탈의 공동 설립자이자 회장입니다.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 같은 투자 대가들도 그가 쓴 글을 가장 먼저 읽는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데 장기 투자는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의 단기적인 등락을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복리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장기 투자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광기에 휩싸여 버블을 형성할 때나 특정 종목이 지나치게 과대평가될 때는 냉정하게 시장에서 한 발짝 물러나는 것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워드 막스는 투자업계에 오래 있을수록 주기의 중요성을 더욱 인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앙드레 코스톨란이 또한 달걀 이론을 통해 경기의 주기에 따른 투자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 주기의 주의를 기울여라. 투자에서 꼭 명심해야 할 두 가지 원칙. 2. 투자 시장의 특성. 강세장의 3단계. 약세장의 3단계. 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투자에서 꼭 명심해야 할 두 가지 원칙. 주기의 주의를 기울여라. 거의 모든 것에는 주기가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한다. 주기에 대해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다음의 몇 가지는 사실이다. 먼저 주기는 언제나 이긴다는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영원히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것처럼 건전한 투자에 위험한 것은 없다. 투자 업계에 오래 있을수록 주기의 중요성을 더욱 인정하게 된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비할 수는 있다.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가능성에 대비함으로써 그로 인한 고통을 줄일 수 있다. 투자에는 인생에서와 마찬가지로 확실한 것이 별로 없다. 가치는 증발할 수 있고 판단은 틀릴 수 있으며 상황도 변할 수 있고 확실한 것도 실패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확신을 가지고 고수할 수 있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원칙 1. 대부분의 것들이 주기를 따른다는 사실이 증명될 것이다. 원칙 2. 수익과 손실을 가져오는 가장 큰 기회들은 다른 이들이 원칙 1을 망각했을 때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무엇이 됐든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은 매우 드물다. 진척이 있으면 악화가 있고 상황이 한동안 좋았다가 악화되기도 한다. 진척이 빨랐다가 느려지기도 하며 악화가 조금씩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정점을 찍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든 커졌다 작아지고 증가했다 하락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와 시장, 기업에도 마찬가지다.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다. 이 세상에 주기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과 관계 있다. 역사나 경제 같은 분야의 프로세스는 인간을 포함하며 인간을 포함할 때 결과는 다양해지고 주기적으로 변한다. 그 이유는 대개 인간이 감정적이고 일관되지 못하며 꾸준하지 않고 단순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물론 양적인 관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환경 변화, 기술 발전, 기업 의사 결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요소들이 주기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과민반응을 하거나 미온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주기의 변동폭이 결정된다면 이런 요소들의 인간 심리가 추가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이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소비는 증가하고 저축은 감소하며 여과나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 수익 가능성을 위해 돈을 빌린다. 그로 인해 자신들의 세무상태가 더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낙관적인 시기에는 불안정과 같은 개념은 잊힌다. 그리고 현재 가치나 미래 가치를 위해 기꺼이 돈을 쓰게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역전될 수 있다. 주기에 있어서 극단적인 상황들은 대체로 사람들이 감정과 기벽, 객관적이지 못하거나 일관적이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주기는 자기교정적이며 주기의 전환이 꼭 외부 사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주기가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스스로 전환하는 것은 추세가 그렇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공은 그 자체로 실패의 씨앗을 품고 있으며 실패는 그 자체로 성공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즉 시장에서는 주기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기는 사람의 심리가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기가 있다는 것을 망각할 때 돈을 벌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신용주기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주기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기도 하다. 투자업에 오래 종사할수록 나는 신용주기의 영향에 대해 더 많이 감탄하게 된다. 자산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경제 자체를 지탱해주는 신용가용성에 큰 변동을 생기게 하려면 경제에서 작은 변동만 있으면 된다. 그 프로세스는 간단하다. 1. 경제는 번영의 시기를 향해 간다. 2. 자본조달자들은 자본기반을 늘리는 것으로 번영한다. 3. 나쁜 소식이 거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대출과 투자에 수반되는 리스크가 감소한 것처럼 보인다. 4. 리스크 회피가 사라진다. 5. 금융기관들은 사업을 확대하려고 조치를 취한다. 즉 더 많은 자본을 제공하려고 한다. 6. 금융기관들은 요구수익률을 낮추고 예를 들면 금리일환을 통해 신용기준을 낮추고 특정거래에 더 많은 자본을 제공하고 계약조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시장점유율을 두고 서로 경제한다. 즉 신용이 팽창하는 것, 화폐가 많이 풀리는 것입니다. 신용이 불량한 사람에게도 돈을 많이 빌려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자본조달자들은 이용자격이 없는 대출자와 프로젝트에 자본을 제공한다. 이코노미스트가 올초 언급했듯이 최악의 대출은 최고의 시기에 실행된다. 그로 인해 자본파괴 즉 자본비용, 자본이용에 드는 비용이 자본수익 즉 매각 후 얻을 수 있는 양도차익을 초과하는 프로젝트에 자본을 투자하여 결국 자본수익이 안 남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위에서 묘사한 상승주기의 방향이 전환한다. 1. 손실 때문에 대출자들은 의욕을 잃고 투자를 회피하게 된다. 2. 리스크 회피가 늘면서 금리가 오르고 여신규제 계약 조건이 늘어난다. 3. 이용할 수 있는 자본금이 줄어든다. 주기의 저점에서는 가장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대출된다. 4. 기업들은 자금에 굶주리고 대출자들은 부채상환을 연장할 수 없게 되면서 채무불이행과 파산이 발생한다. 5. 이 프로세스는 경기 위축의 원인이자 악화 요인이다. 물론 극단적인 상황에서 프로세스는 다시 방향을 바꿀 준비를 한다.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하려는 경쟁이 낮기 때문에 높은 신용도와 함께 고수익이 요구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역투자가들은 자본을 이용하여 고수익을 시도하고 귀를 솔깃하게 하는 잠재수익이 자본을 유인하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경기 회복이 시작된다. 앞서 나는 주기에 자기교정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신용주기는 위에서 설명한 프로세스를 통해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이는 경제 주기에 변동성이 생기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이다. 호황으로 대출이 늘면서 잘못된 대출로 인해 큰 손실이 발생하고 결국 사람들이 더 이상 대출을 하지 않게 되면서 호황이 끝난다.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 즉 신용이 팽창했다가 다시 신용이 축소되면 건전한 사람에게 돈이 대출이 되고 수익이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경기는 다시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신용경색이 생기고 다시 돈을 푸니까 경기가 좋아지고 다시 금리를 올리면서 신용이 축소되면서 경기 팽창이 줄어들었죠. 이 사이클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기는 절대로 멈추는 법이 없다. 그러나 완벽한 효율적 시장 같은 것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로 계산적으로 감정을 배제하고 결정한다면 아마 주기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소비자들이 지정학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요인이나 외부 사건들에 반응하며 소비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에 따라 경제의 호황과 불황을 거듭할 것이다. 기업들은 경기 상승기 동안 장밋빛 미래를 기대할 것이고 그로 인해 각종 시설과 물품을 과도하게 늘릴 것이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되면 이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자본 조달자들은 경기가 호황일 때는 무척이나 관대해져서 절이 작음으로 과도한 팽창을 초래할 것이고 좋은 시절이 끝났다 싶으면 곧비를 사정없이 당길 것이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실적이 좋을 때는 기업을 고평가할 것이고 상황이 어려울 때는 저평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기가 10년 정도 만에 한 번씩 새로 시작한다고 결론내린다. 그리고 호황기가 끝없이 이어질 것이라거나 부정적인 취재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기가 끝났다는 믿음은 이번엔 달라라는 위험한 전제를 기반으로 한 사고의 전형적인 예다. 과거에 대해 알고 과거가 반복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전제 또한 수익을 위한 기회를 제시하기도 하는 전제를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런 형태의 실수가 발생하면 반드시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즉 이번에는 달라라는 말이 나올 때가 즉 주기가 이번에는 하락하지 않고 끝없이 상승할 것이라고 얘기가 나올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합니다. 이때를 알아봐야 된다고 합니다. 2022년 시장 폭락을 겪어보신 분들은 이 말이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정말 끝도 없이 주식이 오를 것 같았는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자마자 시장이 완전히 폭락하는 것을 보고 확실히 우리가 기대에 부풀어서 계속적으로 주식에 투자할 때가 그때가 고점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상승추세 또는 하락추세가 오랫동안 또는 극단적으로 지속되면 사람들은 이번엔 달라라고 말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지정학, 금융기관, 과학기술 또는 오랜 원칙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행동의 변화를 예로 든다. 또한 최근의 주제를 추정하며 투자 결정을 한다. 그러고 나면 오랜 원칙이 여전히 적용된다는 것이 입증되고 주기는 다시 시작된다. 결국 나무는 하늘 높이로 자라지 않으며 물을 지향하는 것은 거의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현상에는 주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우리는 대체로 미래는 과거와 많이 비슷할 것이고 상승주기가 있고 하락주기가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주장하기 적절한 때도 있는데 이는 시세가 폭락해서 모두가 헐값에 자산을 팔고 있을 때다. 한편 시세가 기록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과거에 한 번도 진실이 아니었던 것을 긍정적으로 합리화하는 것도 위험하다. 그런 일은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주기를 무시하고 추세를 추정하는 것은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 중에 하나다. 사람들은 성공하는 기업들은 끝까지 성공하고 초과 성과를 내는 투자는 끝까지 초과 성과를 내며 그렇지 못한 기업이나 투자는 끝까지 실패할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반대로 될 가능성이 크다. 처음 도전하는 투자자들이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전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즉 주기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나 세 번째로 도전하는 투자자들은 그쯤 되면 경험이 있을 것이고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유리하게 이용해야 한다. 다음에 주기의 중단을 전제로 한 거래를 제안받으면 그것은 100점 100패의 지능 게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최근에 AI 붐이 일고 있습니다. AI 관련주들이 너무나 가격이 폭등해서 사람들이 이번 AI 붐은 인터넷뿐과 달라서 지속될 것이라는 예의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요. 과연 이번에 AI 붐이 어떻게 진행될지 보는 것도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끝도 없이 AI 붐이 지속될지 아니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AI 붐도 사그러들지 한 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투자 시장의 특성 강세장의 3단계 약세장의 3단계를 볼 것인데요. 그에 앞서 이제 구독자 13만이 코압입니다. 구독을 안 누르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꼭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장 상황이 좋고 가격이 오르면 투자자들은 신중함 따위는 잊고 매입을 서두른다. 그러다 혼란의 시기가 도래하여 자산이 저가 매입 대상이 되면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감수할 의지를 잃고 매각을 서두른다.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증권시장의 심리 변화는 마치 시계추의 움직임을 닮았다. 시계추가 좌우로 움직이며 그리는 아치 모양의 중간 지점은 시계추의 평균적인 위치를 가장 잘 보여준다. 하지만 실상 그 지점에 머무는 시간은 매우 짧다. 대신 시계추는 거의 항상 아치의 한쪽 끝을 향해 또는 반대쪽 끝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시계추가 어느 한 끝에 다다를 때마다 추는 곧바로 다시 중심을 향해 움직인다. 사실상 한쪽 끝을 향해 가는 움직임 자체가 역방향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동력을 제공한다. 이렇듯 투자시장은 다음과 같은 시계추의 움직임을 따른다. 1. 호황과 침체 사이 2. 긍정적 사건에 반색하는 것과 부정적 사건에 집착하는 것 사이 3. 그러므로 고평가와 저평가 사이 위와 같이 양 극단을 오가는 규칙적인 움직임은 투자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특징 중 하나이다. 그리고 투자자 심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도보다는 양 극단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다. 리스크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는 대부분의 시세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리스크 회피는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합리적인 시장의 필수 요소이며 이와 관련하여 시계추의 위치는 특히 중요하다. 리스크 기피 현상이 적절하지 않으면 시세의 거품이나 폭락 같은 불균형 상태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물론 거품 발생 자체가 리스크 기피 부족 현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하다. 반면 시세가 폭락하면 투자자들은 지나치게 두려워한다. 그리하여 리스크를 과도하게 회피하면 낙관론이 가격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가치에 대한 평가가 터무니없이 낮을 때조차도 투자자들은 매수로부터 등을 돌린다. 내가 보기에 탐욕 공포 주기는 리스크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에 달려있다. 탐욕이 만연하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리스크에 대해 안심하는 수준이 높고 수익에 대한 관심으로 리스크를 부담하겠다는 생각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공포가 만연해 있는 것은 리스크 회피 수준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시계추의 움직임을 확실히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가졌다. 더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지 않은 시기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얼마나 꾸준히 하는지도 볼 수 있었다. 시장 상황이 좋고 가격이 오르면 투자자들은 신중함 따위는 잊고 매입을 서두른다. 그러다 혼란의 시기가 도래하여 자산이 저가 매입 대상이 되면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감주할 의지를 잃고 매각을 서두른다.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내가 투자일을 시작할 무렵 한 베테랑 투자자가 내게 강세장이 3단계에 대해 말해준 적이 있다. 이제 여러분과 이를 공유하고자 한다. 1단계 소수의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믿기 시작할 때 2단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실제로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3단계 모두가 상황이 계속해서 호전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때 이보다 나은 설명을 위해 누구도 시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3단계에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이 담겨 있으니 말이다. 그보다는 이 내용의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것이 아무래 보일 때 주식은 가장 싸다. 우울한 상황에서 주가가 바닥을 지키는 이때는 소수의 기민하고 과감한 저가주 사냥꾼들만이 주식을 매수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다. 그러다 이들이 매수가 얼마간 주목을 끌어서일 수도 있고 전망이 조금 나아져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러저러한 이유로 시장 상황은 호전되기 시작한다. 얼마 후 전망이 좀 더 나아지면서 사람들은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평가하기 시작하지만 아직 주식을 매수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물론 경제와 시장이 중환자 명단에서 빠지고 나면 사람들은 주식을 매수하면서 좀 더 공정한 가치가 반영된 가격을 지불한다. 그리고 결국 경솔함이 끼어든다. 경제 호전과 기업 수익 향상에 고무되어 사람들은 경제를 예측하는 일에 적극적이 된다. 그러다 상황이 호전되던 초기에 과감하게 투자한 사람들이 수익에 흥분하고 부러워하며 동참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주기가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수익이 계속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나는 다음의 격언을 좋아한다. 현자가 시작한 일을 바보가 마지막에 뛰어들어 마무리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강세장의 후반기에 사람들은 호황이 끝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기꺼이 주가를 지불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이 정고점을 넘어서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시장이 상승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만약 이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말쯤에는 정말 주기가 변동되는 것인지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주기에 막바지에 이른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반대로 약세장의 3단계를 제시했다. 1단계 수수의 신중한 투자자들이 강세가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언제나 장밋빛일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 2단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인식할 때 3단계 모든 사람이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음을 확신할 때 이 모든 것에서 중요한 점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시계추의 한쪽 끝 즉 가장 암울한 시기에 앞으로 상황이 더없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 분석력 객관성 결의 이왕이면 상상력도 필요하다. 그런 능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은 낮은 리스크로 흔치 않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쪽 끝에서 모두가 불가능한 것 즉 영원히 좋아지기만 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가격을 정하면 뼈아픈 손실을 입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연관성이 있다. 이 중 어느 것도 따로 떨어져 있지 않으며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모두 반복되는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들일 뿐이며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면 그로부터 이득을 볼 수 있다. 1991년 시계추에 대한 첫 번째 메모를 쓴 이래 20년 가까이 축적한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핵심이 되는 내용을 정리해 보겠다. 1. 공포와 탐욕처럼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이론에서 시계추는 양 극단 사이의 중간 지점에 주로 머문다. 그러나 그 시간은 길지 않다. 2. 투자자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시계추는 평소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으로 왔다 갔다 한다. 3. 시계추는 한쪽 끝을 향해 계속 움직일 수 없고 그 끝에 영원히 머무를 수도 없다. 상황이 극에 달해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는데도 사람들은 상황이 계속해서 진전될 것처럼 말한다. 4. 시계추처럼 한쪽 끝을 향해 투자자 심리가 움직이면서 결국 역방향으로 되돌아가는 데 필요한 동력이 계속 만들어진다. 때로 억제된 동력은 그 자체로 역방향 움직임의 원인이 된다. 즉, 한쪽 끝을 향한 시계추의 움직임이 추위 중심을 바로 잡아준다. 즉, 폭등의 전제 조건은 폭락이라는 것이 딱 여기에 맞는 예시인 것 같습니다. 5. 끝에서 되돌아올 때 추위 속도는 끝을 향해 갈 때보다 보통 더 빠르다. 그러므로 걸리는 시간도 더 짧다. 풍선은 바람을 넣을 때보다 바람이 빠질 때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시장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현상 가운데 이처럼 시계추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대단히 신뢰할 만하다. 그러나 주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추가 아치를 그리며 얼마나 더 멀리 움직일 것인가. 즉, 얼마만큼 주식 추세가 올라갈지 모르는 거죠. 2. 무엇이 움직이던 추를 멈추게 하고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오게 하는가. 3. 방향 전환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즉, 언제 주식이 폭락할지. 4. 반대 방향으로 얼마나 더 멀리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또 반대로 전환된 추세가 얼마나 크게 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강세장이 계속 유지되려면 시장 환경이 탐욕, 낙관주의, 과열, 확신, 리스크 허용, 쉽게 믿는 성향, 대담성, 공격성 등의 특징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특징이 시장을 영원히 지배하지는 않을 것이다. 마침내 공포, 비관주의, 분별력, 불확실성, 리스크 회피, 의심, 신중함, 절제 등의 자리를 내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불황은 호황의 소산이기에 불황의 원인은 이전의 호황으로 인한 과열 때문이라는 분석이 더 정확하다고 나는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신을 가져도 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다음은 그 중에 하나다. 극단적인 시장의 움직임에는 반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계추가 한쪽 방향으로 영원히 움직일 것이라고 또는 그 끝에서 계속 머물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결국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다. 반면 시계추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여기서 진동의 크기 그리고 무엇이 방향 전환을 일으킬지 그리고 언제 전환이 일어날지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기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기에 반복 없이 끊임없이 주가가 오르거나 내린다는 생각만 가지지 않는 것도 투자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한 양극단에 이르렀다는 조짐이 보이면 미리 조심하는 것이 투자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주식시장에 뛰어들면 조금씩 분할해서 매도를 한다거나 모든 사람이 공포에 휩싸이면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를 하는 등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하락의 폭과 언제 전환될지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주가의 변동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완벽히 소화하면 앞으로의 주식 투자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너무나 좋은 책이에서 제가 읽다가 중요한 부분을 계속 리뷰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주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장기 투자가 정말 중요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시장에는 분명히 주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정말로 거품이 일어서 과열됐을 때는 비중을 줄이고 시장이 폭락을 해서 사람들이 모두 시장을 떠날 때는 비중을 늘리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수익률의 극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 주식에 투자할 때도 개별 주식의 주가가 터무니없이 높아질 때는 팔고 나오는 것이 정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은 너무나 좋은 책이어서 꼼꼼히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내용을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시장의 주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장의 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들이 많은데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나 좋고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주기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 고점에 있을 때나 시장이 저점에 있을 때나 꾸준하게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히 시장이 거품 상태에 있는 것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시장이 명확히 공포에 휩싸이는 상황이 보인다면 그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 고수들은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막스도 주식을 많이 하다 보니 이 주기가 점점 더 중요하게 자신에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 영상도 반복해서 자기의 것으로 확실하게 습득을 하면 앞으로의 주식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또 중요한 내용을 리뷰할 예정이니 앞으로의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으니 널리 추천해 주시고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